조식선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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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식선생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조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LS 버트리얼즈 종목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새벽 3시 2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제가 항상 마지막 거래일은 밤새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왜 마지막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후회하지 않게 최대한 공부를 하고 한 해를 이렇게 좀 끝이 내고 있는데 자 우리 LS 버트리얼즈 정말정말 이와 같은 전략들 야 정말 좀 제가 조금 많이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조금 영상 지금 보시는 분들 제 소원입니다. 끝까지 꼭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전략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 이러한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너무나 아쉽네요. 일단은 진짜 죽은 사람 소원도 줄을 주는데 제 소원이다 생각하고 올해 마지막이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늘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일단 오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조금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어제 우리 정말 정말 힘든 상황에서 마지막에 급등 나와주면서 양봉으로 이렇게 잘 끝이 났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알고 있다? 제가 이미 전략을 드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정확하게 저점에 공략도 하고 정확하게 우리는 계속해서 모였다. 눌림 이 타점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전략은 이미 이미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을 꼭 숙지하시고 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대응이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일단은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다 우리 LS 머트리얼즈 뭐 에코 프로 머티하고 형제다 형제 세력이 같은 놈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따라간다라고 함께 따라간다라고 우리 LS 머트리얼즈 이날 어제죠? 어제 어제 위와 같은 마감은 바로 에코 프로 머티의 언제? 지난번 이와 같이 마감했던 날 이날의 흐름하고 똑같은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LS 머트리얼즈도 그거 따라서 앞으로 움직임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따가 이거 비교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어제 정말 정말 힘들었다. 장중에 마이너스 몇 퍼센트? 13%까지도 빠졌었는데 마이너스 13% 하락했을 때 제가 실시간으로 전략을 드렸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어떻게 전략 드렸는지 잠깐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27일 어제죠? 어제 이렇게 주가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은봉이잖아요? 이렇게 아침에 쏟아질 때였다. 마이너스 12% 쏟아질 때 제가 전략을 드렸던 건데 어떻게 전략 드렸는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걱정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37,000원 마이너스 12% 오늘도 어제 이어서 은봉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자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매수 찬스다. 지금 37,000원 현재가 37,000원 37,000 뭐 100원 200원 현재 무조건 저는 공략 가능하다라고 바라봅니다. 자 이미 이미 계획에 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자 보세요. 이와 같은 전략 37,000원 37,100원 뭐다 무조건 공략이다라고 매수의 의견을 이 순간에 드렸던 겁니다. 아침에 이때가 10시 10분 정도였다. 10분 12분 그죠? 이 순간 은봉으로 나왔을 때 근데 종가는 양봉으로 이렇게 잘 마감이 됐는데 그 순간 분봉상 움직임 보면은 그죠? 아침 일찍 이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에 공략 의견을 드렸고 막판에 이렇게 급등세로 마감된 흐름 정말 정말 기가 막히게 종가 관리가 잘 됐죠. 이 순간 바로 언제 우리 에코 프로머티의 이 순간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기존에 제가 전략을 다 드렸었는데 영상 조금 더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미 제가 전략 드렸던 영상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고 제발 영상 봤으면 우리 쉽게 쉽게 갈 수가 있었다. 자 그날의 영상 계속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 계속 드렸던 상황들인데 에코 프로, 에코 프로머티 비교해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 전에 드렸던 거고 한번 이거 언제적 드렸다 이거 지난 12월 24일 연휴 때 그때부터 계속 드렸던 건데 보겠습니다. 에코 프로머티 차트를 지금 두 개를 제가 비교해서 세력들 같은 놈이다라고 어떤 패턴을 흘러갈 건지 향후 흐름에 대해서 뭐다 정답 정답지 예상 그림을 알려드렸던 건데 한번 조금 보도록 할게요.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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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날 은봉 조정 그리고 양봉 나가고 은봉 조정 나오고 양봉 나가고 이날 또 다시 상한가 나온 날 세 번 이날이 상한가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상한가 갔다가 윗고리가 달렸는데 그 이후 이렇게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 차점을 주고 그리고 나서 상승 나가다가 은봉 은봉 은봉이 나와주면서 살짝 조정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가면서 똑같이 은봉 은봉 은봉이 나와주고 있다. 이러다가 한번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 조정이 들어오면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우리 4만원 4만원 라인까지 오면 기회로 보자라고 이때 이 가격까지 조정이 들어와주면서 11만원 선 그죠? 7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다. 에코 프로버티 보세요. 이 가격 그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자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똑같이 지금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 벌어졌어요.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순간 이날도 이거 은봉이었다라는 거죠. 지난 12월 7일날 주가가 이와 같이 똑같이 세워두면서 그죠? 내려갔을 때 우리 LS 모트리얼즈 지금 현재 은봉 은봉 세워두다가 쏟아지는 상황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와 같은 흐름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순간이 뭐다. 지난번 상한가 갔날 이 상한가 갔을 때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타점을 잡았던 마지막 매수 찬스였다라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똑같이 지금 현재 우리 LS 모트리얼즈 이거 똑같은 패턴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그대로 됐다. 그대로 정말 정말 뭐다. 우리 세력들 똑같이 지금 현재 장난질 치고 있고 에코 세력 LS 세력 똑같은 놈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 12월 7일날 에코 프로 제가 전략 그때 드렸던 거 잠깐 보고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2월 7일 그날의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매도를 안 했잖아요. 지금 저는 지금 매수를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추가를 해야 된다. 지금 원래 원래는 추가예요. 지금 추가 타점 제가 지금 방송하느라 이렇게 녹화를 하느라 지금 현재 전략을 못 드리는데 지금 저는 매수로 봐야 될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매수 왜 매수다. 이 가격 상당히 중요한 가격 지난 번에도 제가 이날 28일날 28일날 이날 제가 정확하게 저점을 잡아 드렸던 가격 자 이렇게 전략을 그날에 드렸었죠. 보세요. 이거 은봉이었다. 은봉 이 순간 이날 뭐다. 상한가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날의 저점 라인 밑고울이 이날 가격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순간 타점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잡아 드렸던 순간이었습니다. 그죠. 그랬던 순간이 어떻게 이렇게 양봉으로 바뀌었다. 12월 7일 그날의 움직임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그날의 분봉상 움직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하고 오늘이 아닌지 어제죠. 어제하고 비교하면 정말 기가 막혔다. 자 그 순간이었는데 아까 영상 속에 말씀드렸던 순간이 여기였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이 저점 라인에서 공약이 된 다음에 막판에 이렇게 급등 이거 15%나 급등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면서 어떻게 양봉 양봉으로 이렇게 끝이 났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LS 모트리얼즈 보세요. 어제 똑같이 아침에 이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이 순간에서 오후 막판에 어떻게 급등했다. 15%다. 이것도 와 정말 정말 이 세력들 뭐다 똑같아 똑같아 똑같은 놈들이 맞다 안 맞다 빨리빨리 좋아요. 빨리빨리 좋아요. 한번씩 구독 아직도 아직도 안 하신 분들 좋아요. 구독 한번씩 좀 눌러주세요. 자 이해되시죠? 세력이 똑같은 놈들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은 놈들이다 정확하게 그죠?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다라는 거예요. 패턴도 어쩜 이렇게 똑같냐 똑같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뭡니까? 이거 똑같은 놈들 똑같은 세력이다라고 결국은 제가 목표가 얼마로 바라봤습니까? 10만원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에코 프로 보세요. 똑같이 상한가 상한가 은봉 양봉 해서 급등하다가 상한가 상한가 은봉 양봉 하고 급등하다가 은봉이 세 개 나오다가 결국은 꼬꾸라 졌다. 그죠? 이러다가 꼬꾸라 질 거다라고 예상했잖아요. 예상한대로 그대로 언행일치 미리 미리 전략 드렸던 그대로 제가 정확한 타점에서 매수 전략 다 드리고 이 매수 타점 어떤 타점 상한가 기법을 이용한 타점이다. 계속해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상한가 기법 이 라인 이 상한가 이 라인에 오면 잡아보자. 이 라인에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안 왔는데 이 순간 어제 왔다 어제 아침부터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기회다 아싸 바로 공략이다 바로 공략 바로 공략 이렇게 문자로 다 정확하게 제가 다 잡아 드렸다 라는 겁니다. 27일날 37,000원 37,500원 아까 보셨던 그 순간 에코프로드 머티도 마찬가지로 16만원 이 순간 둘 다 함께 함께 다 전략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타점을 기가 막히게 다 이 순간에 이렇게 다 잡아 드렸고 이런 순간 매수에 전략 매도의 전략 다 함께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에 7491 이쪽으로 LS 라고 또는 한글로 LS 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다 이렇게 문자로 다 타점 잡아 드린다 라고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 자 이 순간 자 이 순간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면서 정확한 수익으로 돌아섰는데 우리는 여기서 캐치해야 될게 뭐다 결국 세력이 존재한다 안한다 그렇죠 존재한다 무조건 존재한다 우리 시장 보세요 우리 전날에도 마이너스 10% 빠져서 빌빌대고 다들 힘들었다 이날도 마이너스 25% 고점 대비해서 30% 하락인데 겁이 나서 살 수 있다 없다 못사요 못사 살 돈도 없고 그런데 막판에 이렇게 끌어올린거는 누가 끌어올렸다 누가 누가 이렇게 했냐구요 누가 누가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제가 한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세력이다 세력 누구기 누구야 세력이지 주포들이 있다 없다 세력이 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샀어요 주포 세력들이 산거다 라는거죠 주포 세력들이 산거 어떻게 결국은 이거 더 끌어올려서 매도를 할거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잖아요 거래량을 바라라고 거래량 그저 우리 급등급등 할 때 상한가 한방 두방 세방 나오고 이때 거래량 빵빵 터졌던 종목이 은봉 은봉 나왔는데 거래량이 없다 없어 매도의 흔적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다시 올라갈 거다 라는거고 올라오고 오늘도 뭐다 이거 어제 최근에 급락 나온거 우리 뭐다 보호예수 그죠 그거 물량 일부 얼마 되지도 않는다 45만주 45만주 다 나왔다 다 나왔어 그죠 보세요 사모펀드 40만주 나왔는데 거의 다 나왔다 라고 봐야 되죠 뭐다 결국은 이와 같은 물량이 이제 다 나왔고 매수를 했고 그럼 앞으로의 시나리오 어떻게 될거에요 당연히 따라서 갈 건데 어떻게 간다 에코 프로 이거 보면 답 나온다 그죠 이것도 갈등 맞듯 하다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세워두고 이거 여기서 중요한게 나왔다 경고 경고가 해제가 되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뭐다 지금 똑같이 LS 머트리얼드 지금 투자 경고다 경고기 때문에 경고가 해제가 되면서 급등할 거다 라고 그러면 똑같이 예상을 해보겠죠 왜 예상을 한다 우리 에코 프로 따라서 여태까지 함께 계속해서 따라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니까 그러면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당연히 또 그렇게 한번 흐름을 유출을 해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의 대응 전략 정답지다 정답지 지금까지 말도 안되는 정답지 다 알려줬다 알려줬어 연휴때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을 거다라고 그래 그렇게 그렇게 지금 현재 벌어졌다 안 벌어졌다 벌어졌다 라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 전략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또 대응을 한 거고 그럼 앞으로의 대응 경고 경고가 해제될 것을 알고 있고 해제가 되면서 똑같이 어떻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요아과서 시나리오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 다시 한번 이 순간 나올 수 있다 이 순간 다시 한번 우리 흔들어댈 때 그죠 타점을 또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해제가 되고 날라갈 거다라는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면 해제는 또 언제 될 것인가 이거 공부해야죠 공부 제가 이미 공부를 다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자 경고해제 언제 된다 다가오는 새해 1월 5일날 1월 5일 자 지금 달력 다시 한번 보면서 자 새벽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자 1월 5일이면 이때 그저 이때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때 가격은 얼마 기준 1번 2번 3번에 의해서 이 가격이 6만 7천원 4만 8천원 4만 7천 3백원 이거 다 계산한 가격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4만 7천 3백원 이하로 끝이 나야 해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딱 4만 7천 3백원 라인에다가 선을 그어놓고 우리는 대응을 하면 되겠죠 이 가격보다 주가가 어떻게 아래로 끝이 나야 해제가 된다라는 거고 이거 위로 올라오면 그죠 어떻게 돼야 된다 위로 올라오면 결국은 해제하려면 내려올 거다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우리는 뭘 그렇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다시 내려올 거니까 정답 나왔죠 그죠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이와 같은 매수의 전략 매도의 전략 제가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5만원 넘어갈 때 매수 매도 전략 다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싼 가격에 또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전략 미친 전략 가만히 가만히 있다가 지금 힘들었다 힘들었어 힘드셨던 분들 제가 계속해서 대응이다 라고 뭔 매도 금지야 얼어 죽을 힘들어 죽겠는데 팔고 다시 사면 되지 왜 그렇게 힘들게 갑니까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투자하는 방법도 다르지만 저는 고점이니까 팔고 다시 싸게 사자라는 전략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쉽게 쉽게 수익을 더 크게 극대화 하자라는 그죠 지난번 급등 나올 때 매도 전략 드리고 다시 매수 전략 드리고 했던 거 잠깐 좀 체크를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여기 한선생 개인 채널도 여기 좀 구독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왜 여기 왜 구독해야 된다 여기에 실시간으로 제가 빠르게 빠르게 전략 영상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12월 19일 날 제가 전략 드렸던 거고 급등 나올 때 매도하자라고 전략을 드렸던 겁니다 보도록 할게요 상한가 갈지 야 정말 정말 산타 할배가 우리에게 큰 선물 아주 아주 대박의 선물을 안겨줄 것 같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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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5만원은 뭐다 심리적으로 상당히 저항 라인이다 5만원은 저항 우리 지금 현재 요 라인 5만원은 조금 안착하면 좋겠지만 올랐다가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4만9,500원 정도인데 4만9,500원 지금 현재 5만원 한번 뚫었다가 빠질 것 같은 예감이 갑자기 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절반은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절반은 매도 절반은 매도 전략 아시겠죠 지금 현재 가격 4만9,500원 라인에 자 보세요 지금 현재 뭐다 실시간으로 이와 같은 전략을 드리고 있는 거다 실시간 주가가 급등 나올 때 왜 이날 상한가 이후 다음날 또 급등 나올 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준다 선물 어떤 선물 수익의 선물 수익 주는데 뭐 해야 된다 챙겨야 된다 5만원 돌파했다가 내려올 거다 라고 제가 전략을 미리 드리면서 4만9,500원에 절반 매도하자라고 전략을 드렸습니다 그죠 절반 매도하고 주가가 다시 내려오니까 또 저가의 사자라고도 전략을 드렸다 매도 전략 4만9,500원 5만원 정확하다 와 5만원을 뚫지 못할 것 같은 이 예감이 들었다라고 했잖아요 정확하다 야 이거 진짜 다시 지금 내로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매수 다시 한번 우리 매수를 해보자 싸게 다시 내려왔다 싸게 지금 현재 4만5,000원 4만6,000원 이 가격에 매수를 다시 합니다 판거 다시 싸게 이거 10%의 수익이 나는 효과다라는 거죠 자 자 보세요 우리 지금 현재 대응 대응을 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진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4만9,950원까지 올라올 때 4만9,500원에 절반 팔자라고 했잖아요 다시 내려오니까 4만5,000원 4만6,000원에 뭐하자 재매수하자라고 위와 같은 전략 다 드렸다 실시간으로 위와 같은 전략을 다 잡아 드렸다라는 거죠 상단의 번호로 5073에 7491 이쪽으로 LS 실시간으로 또는 한글로 LS 실시간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똑같이 이렇게 실시간 전략을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라이브 방송 입장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라이브 방송 아시겠죠 라이브 방송 링크를 보내드리는데 링크가 이게 영어고 주소다 보니까 스팸으로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다른 번호로 꼭 함께 좀 남겨주세요 다른 번호 되도록이면 LG SK 통신사 다른 번호로 좀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과 같은 전략 문자로도 다 알려드리고 있죠 방송 참여 못해도 괜찮아요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문자로 아시겠죠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 7491 이쪽으로 똑같이 L S 라고 L S 라고 남겨주시면 다 문자로 다 전략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로 지난 영상 지금 보셨던 날이 19일이었고 19일날 그대로 49,500원에 절반 매도하자 45,000원 45,000원 46,000원 다시 매수하자 이렇게 문자로 함께 아시겠죠 문자로 매수매도 함께 알려줬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전략 실시간으로 뿐만 아니고 문자로도 함께 다 알려드렸던 순간 이 순간 매수매도의 전략 아시겠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매도 전략 상단의 번호로 5073에 7491 L S 라고 한글로 L S 라고 그리고 실시간 전략 실시간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자 지금 현재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누락이 자꾸 된다 누락이 왜 오셨다시피 미친 전략 아니에요 저점과 고점 저점과 고점 앞으로의 흘러갈 흐름까지도 다 예측을 해서 다 정답을 알려준다 그러니 문자를 안 보낼 수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전략 다 뭐 구독자님들께 구독 안 해주시면 빨리 빨리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만 해주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문자가 1000개 이상 1000개 이상 오게 되면은 이게 자동으로 삭제가 된다 이게 누락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재신청 다시 한번 좀 보내주시고 다시 보낼 때 혹시라도 세번째다 3 다섯번째다 5 이런 식으로 뒤에 숫자를 함께 좀 붙여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아하 이분 많이 보내셨구나 하고 숫자 높으신 분들 위주로 제가 빠르게 빠르게 등록하라고 직원 한대 이렇게 전달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문자 보내주실 때는 LS라고 숫자 8번 아 여덟번째구나 LS 숫자 6번 여섯번째구나 아시겠죠 이와 같이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전략 드렸던 날 자 정말 정말 기가 막히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최고점 최저점 그죠 이날 얼마 매도하고 매수하고 5만 7백원까지 결국은 또 갔지만은 다음날에도 또 또 어떻게 또 매수 매도 계속해서 매수 매도 이와 같은 흐름 변동성이 나온다 변동성 주식은 대응을 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수익이 더 크게 그죠 주식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대응 대응 아시겠어요 이렇게 대응을 했고 싸게 이렇게 힘들었잖아요 힘들었어 힘든 걸 왜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이렇게 제가 전략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게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와 같은 전략을 다 드렸다라는 말씀 대응 아시겠죠 앞으로도 이와 같은 대응 전략 함께 제공해 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에코 프로 머티하고 LS 머티리얼즈 정말 정말 기가 막히게 따라서 함께 가는 흐름 따라서 함께 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계속해서 앞으로 뭐다 지금 경고를 앞두고 또 똑같이 나올 거다 계속해서 제가 전략 아시겠죠 정답지 함께 제공해 드린다 라는 말씀 제발 마지막 부탁입니다 영상 끝까지 꼭 좀 시청을 하시고 대응에 따라서 아시겠죠 좀이라고 제가 오죽했으면 좀 봐라라고 영상 끝까지 한 번 본 사람은 계속 본다 근데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문제다 한 번도 그죠 영상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왜 한 번 보면 빠져든다 왜 미쳤거든 전략이 그러니까 맨날 보게 된다라는 건데 앞으로도 꾸준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아침 뭐다 우리 아침 오늘 또 대응해서 또 돈 벌어야죠 마지막 날 기분 좋게 마무리 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이렇게 밤을 샌다 밤을 새요 제가 밤을 새는 만큼 여러분들께 꼭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마지막 2023년 모두모두 파이팅 아시겠죠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뵙겠지만은 마지막 잘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뵙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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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